저Ay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레베이라면서요 그 Bulgar이 1년 어디갔지? 돌려주실 분 저기요 찾습니다 돌려주실 분 저도 이제 곧 24살이 되어가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양갈래를 해볼까 하고 한번 해봤는데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했어야 했던 머리인 것 같아요 결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어요 이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제 옆에는 지금 유진 언니가 있어요 유진 언니가 뭘 손으로 막 하는데 심심해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맞아요 심심해서 뜨개질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뭘 뜨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아까 들어보니까 그냥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을 위해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거의 안 춥던데 겉도 모르고 나는 롱패딩 입고 나갔다 했지 떡볶이 먹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이러다 말겠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쵸? 내일은 이브니까요 이브에 먹으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케이크가 약간 좀 국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딸기가 올라간 케익을 먹을까? 아니면 뭐 초코 시트 케익을 먹을까? 초코... 말이 어려워 초코 케익 먹을까? 생글 케익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다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저 오늘 뭘 안 해가지고 마트 갔다 왔어요 초코 시트에 생크림 위에 딸기 올라간 거 정확하네요 그러면 거기 웅트 알아요? 웅트 케익 먹어야 되는 건가? 초코 시트에 생크림까지 올라간 게 있기는 한가? 잘 모르겠네 고마워요 네 저 마트 다녀왔어요 여러분 요즘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파는데 냄새 진짜 좋아가지고 약간 습관적으로 갈 때마다 하나씩 살뻔해요 몇 번 사긴 했는데 매번 사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올 겨울 이상하게 물고구마가 뭐예요? 언니 물고구마가 뭐예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아냐? 그냥 물 말랑말랑한 고구마 몰라 요진 언니 모른대요 약간 그 있잖아요 색깔 약간 막 엄청 연한 그런 게 뭐야 물고구마 아닌가?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이번 겨울에 붕어빵을 아직 못 먹었어요 붕어빵 하나만 팔면 좋겠어요 하나만 하나면 되는데 네 겨울 간식을 위해서 현금을 꼭 들고 다녀야 하는 일단 들고 다녀야 해요 한 만 원 정도 꼭 주머니에 넣고 겨울 간식하면 호떡 겨울 간식하면 호떡 군고구마 군 밤 붕어빵 어묵 그런 거 크리스마스의 요청은 없어요 저 요즘 그거 봐요 넷플릭스에서 뭐지? Unsolved인가? 그거 보는데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저는 너무 놀랍고요 놀라울 뿐이고요 제발 저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퀸스겜 리커진 그거 봤죠 봤어? 응 그거 요즘 안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언니 다 봐? 제 주변은 다 보던데 아 그거 스위트홈 스위트홈은 저보다 안 봤어요 그건 같이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어? 왜? 찔렀어요? 틀렸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냐아냐아냐 난 저런 거 못해요 손재주가 좋지가 않아서 저 여기 보조개 있어요 여기 없고요 그냥 자랑한 거예요 그냥 자랑한 거예요 다 어디 갔어 뭐 아무튼 이 또한 딸기 잠옷이에요 왜 딸기 잠옷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딸기 잠옷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앞에는 딸기가 있죠 요즘은 꼬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랑 언솔브드랑 다 같이 보는데 세상은 너무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그치만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브이고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우리 모두 다 즐거운 한 즐거운 2020년 20년 20년? 20년 맞죠? 지금 그치 20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1년이에요 여러분 저 내년 24살 돼요 제 앞에 있는 언니는 20 뭐라고? 언니 몇 살 돼요? 나 26살? 승희야 미스프레 어리다 이제 시작이지 어리다 어리다 이제 시작이지 뭐야 여러분 제가 12월 한 달은 꼭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겠다고 했는데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승희 언니 목소리까지만 들려주고 인사할게요 추웠어요? 오늘 너무 추웠어요 저는 추웠어요 오늘 네 아 진짜 쏘언니가 오늘 언니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그렇더라구 평소보단 괜찮았어요 근데 겨울이 뭐 따뜻해봤자지 사실 그쵸? 이건 뭔데 써서. 뭘로 해줄 수 있어요? 커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못 먹어요. 유진이 안 먹어? 떡볶이는요? 떡볶이는 안 해줘요? 나 먹을래.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는 왜 안 해줘요? 떡볶이 먹을까 진짜. 언니 떡볶이 먹을까? 떡볶이 먹고 싶네. 뭐야 언니. 너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 싶으신가 봐요. 그런 그룹 싶은가 봐요. 저희 그런 그룹 아니에요?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완전 극존치. 그런 그룹 아닙니다. 룸메이트는 승희 언니인데 지금 제 앞에는 유진 언니가 여기가 집중하기 편해요. 앉아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즐겁대요. 집 나왔쌩. 한 온라인 수업 중이라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당연히 소리가 안 들리겠죠. 온라인 수업 중이니까요. 저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봐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콕콩카